자, 근데 디지니고 너무 좋아한 거 같아. 뭐죠, 다음은? 영댕입니다. 이렇게 대가 있구나. 어, 삼촌 이거 준대. 자, 바로... 뭐였지. 우유먹이기에 도전을 하나요? 이거 쉽지 않은데. 그러게요. 밥은 얘기해 주고. 이게 좀 불편한데요, 자세가, 근데. 상호가, 네가 불편하면 괜찮을게. 목... 아, 어머. 너가 불편해요, 너가 불편하면 잘하는 거고 땀 엄청 나요 아, 너무 웃기다 은혜가 먼저 말을 건 거예요? 은혜가 먼저 말을 건 거예요? 은혜는 잘하지? 맛있다 한 번만 해주세요, 맛있다 맛있다 한 번만 해주세요, 맛있다 급하시네 맛있다 재도전, 실패 거의 다 먹었다, 진짜 어우, 다 먹었어 안아줄 수 있어? 트름 시켜야 되거든? 아, 둥 두들기는 거? 그건 알죠 가르쳐주지도 않고 그냥 뭐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디 두들긴 거야, 그냥? 어, 그래도 어디서 보셨네요 저는 이렇게 높은지, 처음 봐 보지 엄청 높지? 아, 진짜 다르다, 공기가 다를 거야 아, 지금 저렇게 보니까 너무 크시네요, 진짜 진짜 조그미 됐다 오사무선스는 그리고 amor 지금, 해 Raise your heart atus podeel 딱 purs입 뜸음, 부옥 한번 해주고 시원하자 왜 이렇게 좋아해? 아이고 그랬잖아 왜 이렇게 좋아해? 형 얘는 저분은 엄마 쪽인 것 같아요 왜? 애가 잘 웃네 어 건드렸다 할 말은 해야죠 오사모 선수도 힘들어 보인다 진짜 딱 너무 난다 어휴 애기가 뜨겁다 국대도 육아는 힘들죠 윤희야 같이 먹자 어 춘다 착해라 은혜 맛있다는 안 했는데 조금 어색함은 없어진 것 같아요 이거 맛있다 윤희야 이거 어때? 맛있어? 맛있어? 이거 맛있지? 맛있다고 잘 안 해주네 그렇게 하면 안 한다고 왜 재밌어 왜 재밌어 삼촌 고급 인력이야 은우야 오늘 하고 싶은 거 다 해야 돼 고급 인력이시죠 오 오 진짜 높아지겠다 2m 훨씬 넘는 거잖아요 올라갈 맛이 나겠는데요 저거 좋아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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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닿겠다 천장에 다시 해볼게 해볼게 한결 은우 표정이 좋아졌어요 네 셋 하나 셋 아홉 셋 근데 좋아한다 네가 주변에서 맛있다 한번 해봐 맛있다는 할 수밖에 없을 거야 맛있다 해주세요 엄마 아 제발 진짜 진짜 제발 해줘 제발 맛있다 맛있다 마 마 진짜 호 마 진짜 마 맛있어? 좋아 몇 분만 해드린 거야 맛있다 해줘 야 역시 맛있다 마법은 간식에서 나오네요 이런 기분이구나 좋아하네 좋아하네 안 됐어 셋 넷 야하 넷 마 한 번 더 해 마 끝내 듣고만 해요 짱 마 티 아 귀여워 실제로 보면 얼마나 이쁠까요 진짜 그러니까 맛있지 최고? 최고? 최고 최고 삼촌이 주면 어떻게 해야 되지? 그렇지 감사합니다 아이고 삼 마 촌 모 모 시 기 따 사랑 해 요 애교가 오늘 난리가 나네요 너무 귀엽다 여기 앉을까? 좋아 나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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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아 진짜 해 좋아 좋아 하나 둘 셋 은혜 팬클럽 회원이시네요 지금 시합 마친 기분이에요 미션 수행해서 미션 수행해서